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비의 내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거죠. 선관위 내에 아주 핵심 특정 정치 성향과 특정 지역 연구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저는 있을 걸로 봅니다. 선관위에 선골, 진골, 양반, 상민, 노비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그런 지비를 갖고 있는 그런 트랙을 타고 있는 옛날 군으로 이야기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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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겁니다. 신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오늘 자유변협의 성명서를 냈는데 국정원의 보완점검 관련 선거관리위원의 거짓 입장문 발표를 규탄한다. 네 가지 이야기를 하네요.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 내가 보더라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무고하고 우리는 선하고 우리는 착하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사악한 일을 우리는 꾸미지도 않고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이야기한 것은 너희를 어떻게 믿냐. 너희들이 득표수를 다 조작해가지고 득표수 조작 증거가 지금 다 나오지 않았냐. 이게 뭘 이야기하냐. 2020년 4.15 총선 강석우월에서 김태우와 진성준이 이런 맞붙었는데 표를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5%를 도독질을 해가지고 진성준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차이캡 그래프 사전빼기 당연히 나오지 않냐. 그래서 절대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착합니다. 그렇게 선관위 사람들 아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완전히 결정타를 매겼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타가 뭡니까. 그냥 어떤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김태우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진성준에게 더해줬는지 득표수 조작에 활용한 공식과 규칙을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제시한 거 아닙니까. 조작값. 그걸 여러분들 찾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멋집니다. 이 차이캡이 이게 다 여러분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위반하는 차이캡입니다. 그럼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이 차이캡이 0값에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캡이 13% 이렇게 되는 것을 0값으로 계속 수렴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뭘 딱 찾아냅니까. 조작값 찾아내잖아요. 이 친구들이 조작값을 35%로 사용했구나. 그래 여러분 그 조작값을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진짜 후보별 특별수를 구하고 진짜 후보별 특별수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특별수를 그대로 뭡니까. 복구 재연해가지고 입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노을 먹는 공무원님들로 그렇게 헛소리를 하지만 인간은 악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여러분들 자기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친인척도 속이고 친구도 속이고 아버지 어머니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숫자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숫자는 봐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이 숫자지 않습니까. 선거관리가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성으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런 상태로 만들어야 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값에 맞춰 실물투표지를 바꿔야 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목을 매더라도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선거마다 도독질한 것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야기죠. 너희가 오늘 부산시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너희가 강서구에서 모든 선거를 다 도독질해봤다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 번 여름 선거를 다 도독질했던 것을 다 재야 전문가 발견하지 않았느냐 이야기죠. 김태우가 당선되던 2021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는 15%를 조작했고 대통령 선거는 25% 조작했고 4.15 총선은 35% 조작했고 2017년 대선은 25% 조작했고 다 밝혔잖아요 이야기죠. 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너희가 표를 도독질해 가지고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위 득표수 조작 공장을 다 찾아낸 거 아니냐 이야기죠. 다 찾아냈는데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너희는 불가능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하지만 어이 승관이 사람들 너희들은 불가능한 시나리오 하지만 우리는 뭘 하는 거 아니까 너희들이 범죄한 범죄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다 찾아낸 거다 이야기죠. 너희들은 총 안 쐈다고 하는데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조작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바로 총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이다. 선관위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우리 총 안 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정선거 안 했다. 그런데 지금 총 맞고 쓰러진 사람을 다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바로 조작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작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 덮는 대한민국은 정말 나라도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 아는 상태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대통령이란 사람도 정신이 뭡니까 좀 체려야 되는 겁니다. 외부 인터넷 선관위 내부 중요 망으로 침입이 용이하고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지 않으며 손쉽게 유추가 가능한 것이었는데 선관위 발표처럼 다수의 내부 조직자로 가담해 조직자로 가담해두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너희가 너희가 표를 도독질한 게 다 지금 빨갛이 됐잖아.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거고 숫자를 조작해놓으니까 다 나왔잖아 이렇게 숫자를 너희가 조작을 해가지고 강서구 역대 선거를 다 조작했으니까 오늘 10월 11일 선거를 조작하는지를 우리는 관심 있게 본다는 이야기지. 선거일은 선거일이기 때문에 표를 조작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섯 분 조작해왔는데 이번에는 개봉박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흥미진지하게 개봉박두다. 김용민의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적으로 조작할지 안 할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섯 분을 강서구에서 조작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절대 여섯 분 조작한 적도 없고 이번에는 절대 조작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여섯 분 조작한 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너희 무슨 말 할 거고 김용민이 무슨 말 할 거고 너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고 이거는 사실이고 이거는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남조선의 선거관리비원회가 2017년 대통령성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값을 입력해서 미래통합당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훔쳐가지고 전산적으로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함께 밀어줬다. 그것이 입증된 겁니다. 땅땅땅인 겁니다. 뭘 더 이야기를 하겠냐 이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필요 없다 이 이야기. 너희는 이걸 다 우리가 밝혔으니까 그다음에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자유변협일 자유변협이 이제 한변인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전혀 언급 안 하려고 하니까 자유변협이 생겨가지고 노태우 회장을 맡았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의 핵심인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고난 및 계정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거관리위원의 거짓 변명처럼 왜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인가. 선거관리위원의 다급한 변명은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너무나 진실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어 두려움에 질려 내질은 비명처럼 느껴진다. 국정원 보완적음 결과 발표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4가지 거짓말 입장 발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치와 자유민주의 굳건한 발전을 염원한 자유변호사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범죄적 발표 행위를 소리 높여 규탄한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선거를 도독질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여러분들이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정당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자신 이름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켜가지고 이익을 보기 위해가지고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정당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야합해가지고 득표소를 조작하는 이 반역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짐승들입니다. 난 내가 볼 때는. 이걸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에 학생운동권 출신의 이름들 중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 선거 부정을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집행을 했을 겁니다. 5.86운동권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지금. 외부 행사도 중요하고 국제 행사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이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본인도 다음에 고생을 하시겠지만 국민들이 앞으로 이제 죽을 고생을 할 건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해놓으니까 이 득표수 따로 개표현장에 여러분들 표 따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그런 투표함 속에 투표지들이 다 다르니까 다 숫자가 다르니까 4.15 총선의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법원에 정거보전 명령에 따라 투표함을 제출해야 되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모든 투표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지들을 다 버리고 사전투표지하고 당일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다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사전투표지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소에서 현장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거 다 인쇄소에서 만들어 가지고 언제 출력합니까 시간이 없고 발강 염려도 많으니까 인쇄소에서 다 여러분들 찍어 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재검표 현장에서 희한 투표지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표지를 이런 사전투표지를 투표자가 교부받아 가지고 투표자가 여러분들 기표도장을 4개 찍어서 이런 투표함이 넘는 그런 정신나간 투표자들이 어디에 있을 겁니까 권호영 변호사님이 제출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투표 날에 사전투표소를 찾는 투표자가 정신이 미쳐 가지고 날뛰지 않는 한 이렇게 도장을 4개 찍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투표함 속에 집어넣으면 자기 시간 내 가지고 여러분들 투표소를 찾은 사람이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여러분 qr코드가 찍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야 너희 진짜 대법관 이 사람들아 너희도 자식들이 다 있을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을 다 깔아뭉개고 해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어느 미친 투표자가 자기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를 찾아가지고 도장 4개 찍어서 여러분들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미친 여러분 투표자가 본드가 붙은 여러분들 투표용지를 교부받아가지고 사전투표일에 갔는데 이게 qr코드 사전투표지죠 사전투표일에 갔는데 프린트로 출력이 되는 여러분들 투표용지가 본드가 여러분 붙어있는 겁니다 아니 프린트에 이런 출력이 돼가지고 롤 용지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마트에 가면 받는 그런 약간 구부러진 형태의 딱 위아래가 절단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본드가 붙은 게 본드가 왜 붙습니까 인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역 상관이 여러분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사전투표지 같은데 사전투표지 절 기순이 없으니까 사전투표지는 이 동그랗게 된 롤 용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출력이 되면 대부분 프린터처럼 위에서 절단이 되고 또 출력이 되면 절단이 되고 약간 구부러진 형태지 않습니까 절단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투표지가 각각 다른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가 이렇게 뭐죠 궁합이 찰뜩궁합에 붙어가 이렇게 붙습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자르는 과정에서 자르는 절단계의 날이 그렇게 여러분들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붙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연수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하 일부 핵심 인력들이 투표함 속에 있는 진짜 투표지를 다 파쇄에 소각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린 후보별 득표수에 맞춰서 잘 아는 인쇄소에서 수량을 맞춰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투표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일 날 가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는데 투표용지라는 것은 기표도장을 찍기 전에 투표용지라고 부르고 기표도장을 찍고 나면 투표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선이 좌우가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여러분 이의제기하자는 투표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앱선프린터는 좌우 여백이 동일하게 여러분들 여백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좌측은 있고 우측은 없냐 이야기죠 인쇄소에서 잘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인쇄소에서 잘라가지고 위조해서 만든 거죠 선거만 여러분 마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의 이야기가 나오냐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이 어떻게 같으냐 2022년 또 요리를 전국 동시지방 강서구청장 선거에 고맙게도 후보가 세 명이 출마한 것이 아니고 딱 두 명이 출마했기 때문에 도독질한 거하고 도독질 당한 거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 방화제 3동 국힘당 차익값 마이너스 이게 몇 프로입니까 마이너스 6.9% 더블당 김성현 플러스 6.9% 무슨 이야기입니까 방화제 3동의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6.9%만큼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쳐가지고 김성현한테 그대로 대해준 거 아닙니까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도독질 한 거하고 그 다음에 도독질해서 얻은 장무라고 일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방화제 2동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가 마이너스 6% 김성현 더블당이 플러스 6% 김태우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를 훔쳐가지고 더블당한테 더해준 거 아닙니까 총 조작규모는 12%를 훔친 거지 않습니까 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훔친 거하고 여러분들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가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선거 데이터라는 것은 무작위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난수 랜덤넘버가 돼야 되는데 이건 숫자를 만들었다는 정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숫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덜통 날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 아니죠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덜통 나거나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는 아주 고마운 사례입니다 후보가 딱 두 명이기 때문에 훔친 표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죠 가져간 표가 착하게 좌우가 일치합니다 동별로 여러분 이렇게 일치할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2분의 1의 20성 곱하기 2분의 1의 20성입니다 아마 수억분의 1일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것을 보고 지금도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없고 무슨 선거 부정 업무론 잘하는 것은 진짜 내가 볼 땐 정신이 마비가 됐거나 정신줄을 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조작한 것만 100% 만 퍼센트지 않습니까 2분의 1의 20성 곱하기 2분의 1의 20성입니다 수억분의 1의 확률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2022년도 6월 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15%를 여러분들 기준을 달려가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기준으로 해서 15%를 여러분들 조작했으니까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을 기준으로 하면 15%를 빼앗고 15%를 대조했으니까 30장을 여러분들 훔친 거죠 30%를 30%를 이동시킨 거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가 당선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진 공직선거입니다 그런데 2023년 오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공정선거가 이루지겠다 공정선거가 가능하겠냐 오늘 봅시다 두고 봅시다 선간이 사람들 조작하면 다 이렇게 당하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라고 당신들이 조작값을 사용해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 절친한 관계를 맺어왔던 더블당 김성현 후보를 여러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오늘 선간이 여러분들 결과가 발표가 되면 당신들이 만일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밝혀낼 수가 있고 조작했으면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지 동별로 다 밝혀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대통령이 침묵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우리가 이제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